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 추천하는 핫딜은 레노버 2022 V15G3 ABA 노트북입니다. 라이젠 5 565U CPU와 256GB의 저장장치, 4GB의 메모리와 라데온 그래픽에 15인치형 FHD급 IPS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. 현재 이 제품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기획상품 쿠폰 할인으로 37만원에 못 미치는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. 가격 비교 사이트 현금 최저가보다 21% 이상인 10만원가량 더 저렴하네요. 여기에 무이자 할부는 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제품은 기존 중저가형 제품들보다 조금 더 나은 스펙을 갖고 있어요. 그러면서 내일 아침 7시까지 진행하는 할인으로 가격까지 착하게 나왔는데요. 한마디로 가성비 좋다는 겁니다. 고만고만한 제품 대비 조금 더 좋은 CPU가 박혀있고요. C타입 단자는 PD 기능을 지원해서 충전도 할 수 있으며 DP 기능까지 지원해서 외부 모니터 출력도 가능합니다. HDMI 단자와 노트북 모니터까지 3개의 트리플 모니터 구성도 가능하겠네요. 배터리는 고속 충전도 지원해서 1시간 만에 80%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힌지는 180도 펼 수 있어서 마주 앉아있는 상대와 화면을 같이 보기 편하겠죠. 레노버 제품답게 웹캠은 물리적인 커버가 내장되어 해킹으로부터 안심이겠고요. 딱 하나 굴만인 건 기본 메모리가 4GB인데 인간적으로 8GB든 16GB든 메모리 하나 더 장착하셔야겠어요. 장착은 밑바닥, 나사 풀고 바닥 뜯고 장착하시면 되는데 의외로 쉬워요. 종합했을 때 가성비 괜찮은 핫딜다운 제품 같아 보입니다. 이 할인은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종료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다음 날이 국경일같이 휴일이어도 배송됩니다.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이라 밤 12시 기준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. 저는 그럼 다른 제품으로 다시 뵐게요. 감사합니다.